인류 역사는 발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킨 수많은 발명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발명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둘은 하루에도 여러 번 시계를 보며 시간을 알게 됩니다. 시계가 알려주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곤 합니다. 아참,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많은 약속들도 시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시계가 없다면 우리들은 생활에서 아마도 여러모로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시계의 발명 역사를 돌이켜보기로 합시다. 시계의 역사는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 옛날 사람들이 처음부터 재고 싶어 한 것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 옛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알았겠습니까? 우린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 낮과 밤을 알았답니다. 날씨를 보고 계절도 알았죠.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답니다. 시간을 재고 싶어 한 사람들의 노력은 마침내 해시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해시계는 시계들 가운데서 그 역사가 제일 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햇빛이 만드는 그림자의 길이를 재서 시간을 가늠하는 해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자의 위치 변화를 보고 시간을 가늠했답니다. 그럼 해가 비치지 않는 밤엔 어떻게 시간을 재지? 하긴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릴 땐 시간을 잴 수 없겠군. 좀 불편하겠소? 예, 이것이 바로 해시계의 결함이었습니다. 밤이나 후린 날엔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니 도저히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시계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시계와 모래시계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이 물시계는 밤에도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였습니다. 그릇 밑에 뚫은 작은 구멍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량에 따라 시간을 재는 기구였는데 물시계 역시 해시계와 마찬가지로 시계의 가장 어린 형태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구멍으로 흘러나오는 물의 량을 재서 시간을 가늠한답니다. 물의 규칙적인 흐름을 이용했구만요. 그릇의 안 벽에 물의 량을 가늠할 수 있는 눈금이 있죠. 이것은 모래시계입니다. 지금도 목욕탕들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시계입니다. 기원전 200년경 중국 사람들은 흘러내리는 모래의 양으로 시간을 가늠하는 모래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좁은 유리병 사이로 모래가 모두 흘러내리면 종환시간이 지난 것이랍니다. 하, 이건 모래밖에 없는 사막에서 산 우리에겐 제격이겠군. 그 원리가 물시계와 비슷한 모래시계는 14세계 1으로서는 사막 지방들에서 널리 사용했습니다. 그 후 수차로 돌리는 첫 기계시계가 나왔습니다. 1088년에 중국의 소송이 발명한 것입니다. 수많은 시차들로 복잡하게 조립된 10m나 되는 시계탑이었습니다. 그 후 유럽에서도 여러가지 기계시계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시간의 종합도가 그리 높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10내지 20분 정도나 오차가 있었습니다. 1434년에 조선 봉곤왕조 시계에 이름난 발명가였던 장영실이 여러 개실자들과 함께 보다 발전된 해시계인 앙부일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무로가 아니라 금속으로 여러가지 시계들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매우 존경하여 세계에 자랑할 만한 꽃들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해시계의 앙부일군은 우리나라 조문기구 요산의 하나입니다.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시간을 알아낼까?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 위치를 보고 한대요. 평면 그림자 판으로 된 해시계보다 더 정확하다오. 그 참 신통이도 가마처럼 생겼군. 그것뿐인 줄 알아요. 조용히 좀 보라구요. 저 시계는 해가 비치지 않아도 시간을 알려준답니다. 아니, 그럼 아무 때나 시간을 잴 수 있겠군요. 앙부일교를 만든 그 해에 장영실은 물레방아의 원리를 이용하여 시간과 계절을 알려주는 자동물 시계인 자격룰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숫자로 백여 개의 치차를 돌려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물 시계로서 시간을 알리는 복잡한 과정이 모두 물의 힘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시계보다 더 발전된 거요. 저 멀치는 장치를 결합시켰지. 아휴, 깜찍한 인형들도 있어요. 인형들이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려준다오. 참 신기하기도 해라. 인형들이 어떻게 시간을 알까? 흘러내린 물이 통에 다 차면 그 무게로 시간을 알리거든요. 1583년에 이탈리아의 갈릴레이는 흔들리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갈릴레이는 천정에 매단 둥불이 흔들리는 시간을 자기의 맥박으로 재어보고 흔들리가 진폭에 관계없이 같은 시간 간격으로 흔들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의 원리였습니다. 갈릴레이는 이 원리의 기초에서 흔들리 시계의 모형을 상상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흔들리는 추의 움직임에 의해 시계바늘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실제로 시계에 응용하여 흔들리 시계를 완성시킨 사람은 베데렐란드의 후이겐스였습니다. 1666년에 네데렐란드의 후이겐스는 흔들리 시계를 발명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흔들리는 추가 지차들을 돌려 시계바늘을 움직였단다. 시간은 얼마나 정확했나요? 하루에 2분 정도 돌렸단다. 당시 시계의 정확도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일으켰지. 1669년에 용수철의 튐승을 이용한 태엽이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이겐스는 1675년에 또다시 태엽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태엽은 얇은 강철대를 감아 만든 용수철을 이용했습니다. 이 태엽의 탄력으로 시계바늘이 돌아갔습니다. 그 후 시계는 벽시계, 탁상시계, 회중시계, 손목시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계는 1767년 영국의 다니엘로 칸트가 만든 회중시계입니다. 당시까지는 벽시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회중시계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손목시계가 출현할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어 손목시계가 나올 때까지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1840년에 영국의 베이는 소리를 울려 시간을 알려주는 전기자명시계를 발명했습니다. 시간마다 저절로 총이 울리는 시계였습니다. 1904년 스위스의 힐스 도르토와 프랑스의 까르띠에가 손목시계를 발명했습니다. 시계를 꺼냈다 놓았다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1923년 영국에서 자동 손목시계를 발명했습니다. 손을 흔들면 자동적으로 태엽이 감겼습니다. 이때부터 시계의 가짓수가 더 많이 늘어났고 그 모양도 가깨하게 변했답니다. 1940년대에 수정발진기의 진동을 이용한 수정시계가 나왔습니다. 이건 원자시계 다음으로 시간이 정확한 시계래. 그래, 한 달에 15초밖에 안 틀렸습니까? 오늘날의 수정시계는 그 어차가 수십 년에 1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948년에 원자의 진동을 이용한 표준시계인 원자시계가 발명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초라는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요기지만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시간을 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위성에 의해 위치를 축정하는 우주비행사들인 경우 100만 분의 1초라도 어차가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시계들 가운데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원자시계는 가장 정밀한 시간 축정을 하게 합니다. 3만 년이 지나도 어차가 1초를 넘지 않는답니다. 저런! 내가 상상했던 훈드리시계와는 대비도 안 되는걸? 1955년 스위스에서 전자시계를 발명했습니다. 건전지로 치차를 돌리는 전자시계로서 제1세대 전자선목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9년에 치차 대신 직접 회로를 쓰는 숫자형 전자시계가 나왔습니다. 액정표시계를 이용한 제3세대 전자선목시계로서 오늘날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액정판의 숫자로 나오니 보기가 폭 편리해졌지. 시계에 달력과 처시계도 들어있대. 내가 좋아하는 오락도 할 수 있어 심심치 않겠구나. 지금 원자시계 못지않게 창악한 전자선목시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한대요. 그래도 오늘날의 원자시계는 전자시계에 비해 1만 배 남아 정확하단다. 이렇게 시계는 수천년이라는 역사를 두고 고대에 이집트에서 사용한 해시계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의 전자시계로까지 발전해왔습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발명의 역사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주십시오.